일단 도착은 했는데 어우 냄새가 그냥 여기는 캐시밖에 안받으니까 이렇게 ATM 사용해야 돼요 두두여받았는데 어우 다 좋은데 좀 오래 걸리네 맛은 있어 보인다 파스트라미 그리고 칠리 치즈다 맛은 존나게 있어 보인다 와 아우 이렇게 꼬집다고 보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국사람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 그런 음식이긴 해. 왜냐하면 칠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. 근데 나는 맛있어. 그리고 탈불에 지금 이 미쳐버린 물가에 지금 이거를 즐기고 있다는 거는 괜찮아. 아우, 너무 맛있다 진짜. 맛있게 이 맛뿐만 하고. 첫 맛은 짭짤하고 너무 짠가 이랬는데. 진짜 맛있네. 아우, 존나. crazy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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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